언제부터인지 습관처럼 연락하고 마주한 시간이 더는 설레지 않아 하루 종일 반복되는 두툼까지도 사소하게 쌓인 오해마저 어떤 말로 풀어야 하는지 익숙한 탓인지 조금은 지겹기도 해 혼자의 시간이 가끔은 그립기도 해 하루 종일 궁금하던 너의 암프도 더는 쉽게 물어볼 수 없는 그런 감정의 하루를 사랑해 넌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바쁜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이해할만한 사랑했던 걸 후회하진 않는지 끝일 않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건 아닌지 쉬울 줄 알았어 널 마주하기 전에는 남과는 달랐어 왜 이렇게 아픈 건지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잊혀질 걸 알면서 왜 함께한 날들이 떠오르는 지 너는 어떻게 지내는 건지 너는 어떻게 지내는 건지 혹시 나와 같은지 아픈 일상 속에 내 생각 같은 건 하지 않는지 우리 날 만나서 사랑했던 걸 후회하진 않는지 끝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끝이라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인 건 아닌지 사실 잠시 뿐인 걸 알고는 있지만 그렇지 remake는지 근데 저의 그 중 einen 중 2 maintenant 우리 날 허락한다고 생각해 내가 Cliff Ö Allah 개자님 너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가 함께 나 날 흥ゴM dotted 말들과 웃기다 거짓말처럼 씌워질까 하우 넌 말도 할 수 없는 마지막을 건네는 너의 표정이 돌아선 지금도 지워지지 않아 온 걸 그때의 너는 어떤 맘이 없을까 에로우 에로우 에로우